자 구리씨 호박라이트 자 오빠 뭐 좀 해 주네 하나 하나 둘 셋 오빠 고쳐 오빠 고쳐 오빠 고쳐 오빠가 최고야 김석이 오빠 고쳐 오빠 고쳐 오빠 고쳐 오빠 고쳐 지금이 제일 예뻐 아직 늦지 않았어 난 아직 남자야 가슴 돌리고 가슴 설레는 남자란 말야 빠진 듯이 않았어 그렇게 생각해 나이 묻지마 사이즈 묻지마 멋진 남자는 말야 사랑이 오면 사랑하고 부끄러워지 당당하게 예쁜 남자로 멋진 남자로 오늘 밤 널 사랑해 예예예예예 오빠 고쳐 오빠 고쳐 오빠 고쳐 오빠 고쳐 오빠가 최고야 오빠 고쳐 오빠 고쳐 오빠 고쳐 지금이 제일 먼저 오늘 집에 가셨어요 아저씨 퇴근하면 오빠 고쳐 오빠 고쳐 이렇게 자 아저씨에게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해주세요 다 같이 행복하십니까 예예예 아직 늦지 않았어 나아지 여자야 가슴 떨리고 가슴 설레는 여자란 말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해 나이 묻지마 사이즈 묻지마 멋진 여자란 말야 사랑이 오면 사랑 나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예쁜 여자로 멋진 여자로 오늘 밤 널 사랑해 크게 예예예예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가 최고야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지금이 제일 멤버 부르세 세월이 흘러도 모습은 변해도 가슴 떨리고 가슴 설레는 까끗한 여자는 말야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가 최고야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지금이 제일 예뻐 언니가 제일 예뻐 언니는 바이바이 바이바이